따라갈 뻔했지 다진 아저씨처럼 오늘 녹음실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피곤하네요 피곤하네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남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진 이루었지 꿈 맡은 어린 시절 아늑한 기억 속에 타잔이라는 아저씨 있었어 그 아저씨 너무너무 좋아했었지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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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잔 아저씨처럼 든든해지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의 여기를 들다가 그 음이 때 깔려 하늘 날아갈 뻔했지 하잔 아저씨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그 후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네 오오오오오오 나는 타잔 오오형이 치타 옆집에 살던 예쁜 수린 쉐이 세 번째는 여행을 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누렁이 칫다 예쁘장한 순이도 말들듯한 누렁이도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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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싶구나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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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싶구나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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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멘! 봉 어식 굿 나의 네~~ handmade 예상 마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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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Ne día 하하하하 아무도 안 나와 이게 다야